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의학tv의 닥터K입니다. 조선시대 때 개질로 불렸으며 설사와 구토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간 무서운 질병이 바로 콜레라입니다. 오늘은 폭풍설사를 일으키는 질병 중 하나인 제2급 감염병 콜레라에 대해 함께 공부해봅시다. 콜레라는 비브리오 콜레라균에 감염되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콜레라균은 편모라는 꼬리를 가지고 있는 심표 모양처럼 생긴 세균이고요. 소금기 있는 환경에서 잘 살 수 있어서 해안이나 강하구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주로 여름과 가을에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콜레라균은 세포벽에 다양한 O항원을 가지고 있는데 약 200개 이상의 항원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유형이 유행성 콜레라 증상을 일으킵니다. 콜레라는 주로 콜레라균에 오염된 물이나 해산물을 통해 전파되고 감염된 환자의 대변으로 오염된 물에 의해서도 전파됩니다. 잠복기는 수시간에서 5일 정도 되는데 콜레라균이 입을 통해 들어오면 대부분 위산에 의해 제거되지만 들어온 균의 양이 많거나 저위산증이나 재산제를 사용한 경우 등에서는 위산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살아남아서 소장으로 넘어간 콜레라균들은 선모를 통해 소장 점막을 상피세포에 정착하고 점막에서 증식하면서 여러가지 독소들을 생산해냅니다. 그 중 하나인 콜레라 독소는 1개의 A단백질과 5개의 B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B단백질이 소장 상피세포 표면의 당지질인 GM1 수용체에 결합하면 A단백질이 세포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세포 내부에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전해질들이 세포 밖 소장 내강으로 분비되거나 흡수되지 못하게 되고 이때 삼토압으로 인해 물도 함께 분비되어서 대량의 물설사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된 증상은 대량의 물설사와 그로 인한 탈수 증상입니다. 잠복기 후에 복통 없이 물설사가 시작되고 구토와 함께 점점 급속도로 설사량이 많아집니다. 쌀뜨물 같은 설사를 대량으로 하게 되는데 심하면 하루 15리터 이상 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폭풍설사 이후 탈수 증상과 함께 전해질 이상이 발생합니다. 피부는 건조해지고 손발에 주름이 생기고 눈은 움푹 들어가고 소변이 안 나오고 근육형련이나 저혈압, 의식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증인 경우 적절히 치료받지 못하면 금방 사망할 수 있고 치사율은 70% 정도 됩니다. 콜레라는 대변에서 콜레라균을 확인하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수액과 전해질을 보충해주면 됩니다. 적절하게 치료할 경우 치사율을 1% 이하로 낮출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경구로 수액을 먹으면 됩니다. 경구 수액은 집에서도 만들어 볼 수 있는데 깨끗한 물 1리터에 소금 1분의 1티스푼, 설탕 6티스푼을 섞으면 됩니다. 탈수 증상이나 구토가 심한 경우 정맥을 통해 수액을 주입할 필요가 있는데 링거 젖산 용액을 주로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 설사나 구토로 나오는 만큼 수액으로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항생제를 사용하면 설사의 양과 기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테트라사이클린, 시프로블럭사신, 마크로라이드 등의 항생제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해산물을 먹고 난 이후 대량의 물설사가 발생한다면 콜레라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오염된 물이나 오염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콜레라 위험지역에서는 안전하게 소독된 물이나 끓인 물을 먹어야 하고 음식도 가열해서 먹어야 하고 손 씻기도 잘해야 합니다. 콜레라 위험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콜레라 예방을 위한 경구형 백신을 투여할 수도 있는데 고위험지역이나 장기체류자에게 권장되지만 모두가 꼭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구형 콜레라 백신은 6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의 경우 최소 1주 간격으로 2회 복용하며 위험지역 방문 최소 1주일 전 투여를 완료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2년 동안 60에서 85% 정도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백신을 투여하더라도 콜레라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예방수칙을 잘 지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trans natural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